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만 5천 명 가까이 줄면서 13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출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일단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제 15만 명 넘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일단 상황은 전날보다 1만 4천 5백 명이 넘게 줄어서 13만 7천 명대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넉 달 만에 15만 명을 넘었던 게 하루 만에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추이를 예측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2배, 2주 전보다 1.5배로 전체적인 증가폭도 차츰 둔화되는 추세가 눈에 띄고요. 다만 위중증 환자가 어제보다 16명이 더 늘어나서 418명으로 94일 만에 최대치, 또 사망자도 8명이 더 늘어난 59명으로 81일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93일 만에 400명대로 처음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은 또 20명 가까이 들면서 또 94일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넘어서 계속해서 최대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표를 하나 준비해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위중증 환자 그래프인데요. 지난달 초에 60명대에서 67명에서 출발을 한 게 지금 한 달여 만에 418명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명대, 300명대를 계속 파죽지세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선그래프, 밑에 있는 선그래프가 사망자인데 사망자도 이달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확진자가 계속 먼저 늘고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늘고 그 다음 순서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패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에는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넘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자도 이제 60명대 이상, 70명대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있었던 대유행의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결국은 병상 부족 문제로 이어졌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직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앵커트 지적하신 대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역시 표를 하나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왼쪽에 빨간 그래프가 위중증 병상의 가동률, 가운데 파란색 그래프가 준증증, 그 다음 증증 상황이죠. 병상 가동률이고 마지막이 이제 중등증. 어떻게 보면 가장 증상이 약한 환자들, 확진자들의 병상 가동률 그래프인데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최근 그래프고요. 지난 9일자 기준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2주 전 그래프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거죠. 특히 지금 보면 가운데에 있는 이 준증증,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 중증증 병상 가동률이 60% 육박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택치료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42만 명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니까 63만 명대까지 2주 세 20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 전문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위중증 환자가 일단 집중 발생하고 있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일단 필요하다. 이게 일단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를 좀 차단하는, 속도를 좀 줄이는 그나마 유일한 방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